반갑습니다. 박서현은 생명과학 전문가 김민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첫 번째 시작이 되는 3월 학평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퀘스트로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1년간의 우리의 주 목적은 안정적인 수능 만점이야. 그쵸? 오케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적은 안정적인 수능 만점이 되는 거고 3월 학력평가는 그의 시작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퀘스트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영상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학력평가를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그냥 내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거에 대한 걸 해주는 게 좋잖아. 그치? 그래서 현장에서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호흡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여느 학평 어떻게 생각하니? 학평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상상을 해봐. 현장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했을지? 어때요? 한 70%의 학생들 일반적으로 관심 없어요. 이거야? 해서 내가 거기서 띵 하고 느꼈어. 실제 이 3월 학평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이 집단은 선생님들 집단이구나 생각을 했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크게 뭐 어떤 중요도를 높이거나 이러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집중하고 다 노력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확 특별한 결과를 만드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노력이 남들보다 그렇게 크지 않거든. 그치? 남들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험은 상대적인 거니까. 다른 친구들이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막 밤새서 미친듯이 공부를 한다면 그거는 두드러지는 효과를 낼 거야. 오케이?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3월 학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했니? 너 고2 때 어떻게 했니? 라고 하는 걸 묻는 거라서 문제가 어렵지 않아. 게다가 친구들은 큰 관심이 없어. 그럼 내가 이제 꽉 공부해서 짠 하고 이제 시험을 잘 보게 된다면 그 성적이 여러분께 되는 거야. 2학년 때 아니면 과학에 대해서 4등급, 5등급으로 해서 관계없어. 왜냐하면 3학년 첫 시작을 2등급으로 했어. 혹은 1등급으로 했어. 그게 내 성적인데 뭐.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딱 하고 성적을 각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주 빡세게 준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쌤이 이제 공부법에 대한 걸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하려고 우리 피디님하고 같이 한번 찾아봤어.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물론 쌤이 그동안 찍어놓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걸 해주려고 한 건데 여러분 공부법은요. 학생이 100매면 공부법이 100가지야. 10분 동안 이렇게 나와. 이거 많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찾아본 거기도 해. 어쨌든 학습을 즐기도록 해라. 전래절래 하죠. 어떻게 즐기냐? 철학을 즐기게 하라. 이게 이제 하버드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보통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컴퓨터 코딩 교육을 강화해라. 이제 앞으로는 컴퓨터가 될 거니까. 뭐 이런 거고. 명상과 단전호흡을 하세요. 뭐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고. 수학 공부, 과학 공부 취미를 좀 붙여야 한다.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 교과서를 자기 스타일로 제외해서. 지금 여러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 3월 학력평가 3주 남아있는 시기에 지금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이거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긴 하나 좋은 얘기이긴 하나 지금 3주 남은 시기에는 조금 그래. 그쵸? 스스로 요점정리. 좋은 얘기예요. 수업 녹음해서 반복하고 복습하세요. 세 가지 색깔 볼펜 사용해서 중요도 유형에 따라서 활용하시고 수업 듣고 3일 안에 1회독 복습하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맞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겨울 때 했어야 되고 또 이제 시험 때만이 아니라 1년 내내 해야 될 얘기들이야. 알겠지?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냐면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 막 이미지화해서 배운 내용을 막 이미지로 이렇게 막 해서 상상을 해라.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공부법은 학생이 100명이면 100가지 공부법이 있어. 내가 이제 어떤 학생한테 이미지화해. 되게 좋은 얘기야. 이미지화해 그랬는데 이 학생은 성격이 급해. 딱 공부하면 확 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 먼저 가는 거지. 그리고 얘가 성공하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야. 문제 먼저 공부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 먼저 공부해서 망한 애는 이미지화해서 성공한 애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걸? 이미지화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공부법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 맞게 해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천 명이 있으면 천 개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휘두르지 말고 여러분 성향을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아. 알겠지? 그렇게 하고 나서 공부하시면 돼. 그런데 봐봐.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할 거는 딱 두 개야.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면 되지 뭐. 그치? 앞에 내가 장학에 보여주는 것처럼 한 건 야 그렇게 장학이 많지만 실제 본질은 두 개야.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면 돼. 그치?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여기다 개념 공부할 때 기본 개념 해야 되고 심화 개념 해야 되고 유형 및 규칙화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엄청 해준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개념, 심화, 유형 및 규칙화. 선생님이 올류베이직이라고는 하나의 강의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아까 교과서를 보고 정리해라 그러는데 교과서에 없어. 심화 개념들. 그치? 우리 고3 킬러 문제는 교과서만 보면 못 풀어. 교과서를 보고 개념서도 보고 어려운 기출 문제를 풀고 사설 문제들로 연습도 하고 그래야 겨우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개념 학습은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또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장학하게 막 두 시간 이렇게 가니까 쌤이 투유라고 하는 쌤 게시판에다가 써놓은 거 있지 않니? 그거 한번 보시면 돼. 어떻게 해놨냐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개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쌤은 그쪽에 속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한 두 달을 잡고 일회독을 막 형광펜 치고 막 이러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또 그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치? 각각의 장단이 있고 각각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쌤이 이제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기본 개념 공부하시고 심화 개념 공부하고 유형 및 규칙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1년 내내. 알겠지? 1년 내내. 그럼 이제 우리 3월 학평 대비에 대한 얘기 조금 기다려 보셔요. 이제 할 거니까 어쨌든 개념 학습은 개념 학습은 이렇게 있는 거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고 문제풀이 이것도 이제 상반기 문제풀이와 하반기 문제풀이 방식이 달라. 쌤이 투유 게시판에다가 상반기 문제풀이 방법 설명해놨어. 그쵸? 보시면 되고 문제풀이는 기출문제 풀어야 되고 EBS 문제 풀어야 되고 사설 문제 풀면 되지. 기출문제는 쌤이랑 이제 하이스토리라고 하는 교재에서 강의에서 5개 연출을 풀고 있어. 그거 하면 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지. 그 다음에 EBS 문제라고 하는 것도 쌤이 이제 EBS 새로운 스토리를 알려주는 그런 거에서 또 같이 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는 거고 스스로 수특이나 수안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설 제작 문제는 쌤이랑 이제 베리에이션이라는 강의에서 또 하게 되고 또 이제 파이널 파이널 실전모의고사에서도 하게 되고 그쵸? 해서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한 문제를 한 시간에 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볼 거냐. 아니면 10분 넘으면 안 풀고 해설지로 바로 볼 거냐.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런 식의 방법론적인 얘기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쌤이 이제 게시판에 올려놓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스텔을 알 거야. 풀다가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한 문제를 풀어도 괜찮은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그렇게 연습하는 거지. 연구하는 거야. 문제를. 근데 이제 한 7분 때부터 문제가 안 풀리면 화가 올라오기 시작해. 어떤 사람들. 한 7분 지나가면 화가 올라오고 9분 지나가면 여기에서 어떤 문장이 오르는데 그 첫 문장은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 부터 시작이 돼. 그치? 그런 학생들은 또 한 시간 동안 못 풀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보통 이제 하반기 공부법으로 쌤이 소개를 할 거야. 어찌됐건 문제를 푸시면 되죠. 그치? 이 주제들은 1년 내내 안정적인 수능 만점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1년 동안 딱 이 본질 두 가지에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찾는 거야. 기본 개념 해야 되고 심화 개념 해야 되고 유형 규칙화 해야 되고 기초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되고 EBS 문제 풀면 좋고요. 사설 제작 문제 풀면 좋고요. 해서 이렇게 기본 가다를 딱 잡아놓고 1년 동안 가는 거야. 그런데 사이사이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면서 시험에 추가적인 무언가를 해야지. 그치? 해서 시험에 추가적인 어떻게 벼락치기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봐봐. 첫 번째는 3월 2주 동안 개념서를 2회독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한 번 봤는데요. 못 돼. 한 번 더 봐. 두 번 더 봐. 세 번 더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 번 봐야지. 막 읽어보라고. 왜냐하면 3월 모의고사는 여러분 실제로 많이 어려운 문제를 안 내요.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또 게다가 바로 작년에 시험이 치러진 22학년의 수능 같은 경우는 최근 5개년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야. 20%대 문제가 세 문제나 나왔어. 보통은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그때 많이 어려웠지. 그래서 1컷도 제일 낮았습니다. 세 문제 싹 못 풀어도 1등급이 나오잖아. 다 맞히면. 그치? 그럼 중킬러는 기본이라고 집어넣어보자. 킬러는 진짜 어려운 게 한 5, 6개밖에 안 나와. 그럼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14개는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3월 학평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나와. 절대로. 하나 아니면 두 개가 어려워. 나머지 17개 18개 정도는 기본으로 나와. 너 이거 아니? 모르니? 공부해봤니? 안해봤니? 이 정도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3월 학평은 특히나 여러분 읽어보면서 조금 여러분이 공부한 지 오래 예를 들어 1월 첫 주에 공부한 내용들 이런 거 있잖아. 1월 둘째 쪽에 공부한 거. 그럼 오래됐으니까 기억 잘 안 나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셔가지고 대비하시면 돼. 알겠지? 벼락치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문제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개념 읽어보는 것보다는 문제를 푸는 걸 선호할 수도 있어. 성격 쌤도 약간 싹 하는 거 좋아하거든. 어쨌든 보시면 21학년도 22학년도 3, 4월 쌤 이제 일반적으로 학년도라는 표현을 그냥 통칭해서 써. 학력평가는 지금 현재 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사람들이 학력평가를 보면 22학년도 학력평가라고 나와. 6, 9 수능은 23학년도 라고 붙여. 그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치? 그런 거 그냥 없이 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그냥 23학년도 이렇게 표현할 거야. 여기서 21학년도 3월이란 얘기는 20년에 시행이 됐었던 3월을 말하는 겁니다. 22학년도 3월이라고 하는 건 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이니까 21년에 시행이 된 3월을 말하는 거야. 어쨌든 저 2개년치에 대한 3월 4월 기초문제를 푸시면 돼요. 6평을 포함해도 된다 라고 썼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도 3월 학평에 대해서 만약에 겨울 때 꼼꼼히 열심히 막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볼 텐데 지금 이렇게 이제 벼락치기를 하겠다는 건 약간 공부 정도가 좀 덜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2월을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거지 꼼꼼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6평 보시면 돼요. 어려워도 풀 수 있거든. 근데 공부 양이 조금 덜한 학생들은 6평 보면 좀 어려울 거야. 그럼 6평 시험을 보면서 이제 또 올라와.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되나? 내가 무슨 부귀형을 누리겠다고 이걸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려고 3월 4월 거를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월을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해. 3월 4월 모의고사를요. 시간제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3월달 거는 특히나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아요. 이렇게 21학년도 거 3월이나 22학년도 거 3월이나 23학년도 거 3월이나 다 비슷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거기서 만약에 틀리는 게 있다면 개념서 펼치시고 기출문제지 펼치셔서 그에 해당하는 유형들 싹 다 풀어보시고 전부 암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3월 학평에서 여러분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암기가 되게 필요한 건데 쌤이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야. 여러분 수능은 창의성이 1도 필요 없어. 그치? 창의성이 필요하려면 뭐 생명과학을 막 역학적으로 풀어내고 막 유전문제인데 미적분처럼 막 풀어. 엄청 창의적이지. 그러려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석 달? 석 달이 뭐야? 6개월 1년 막 고민해서 풀어야 풀어내고 어떤 원리를 쫙 학회 발표 막 노벨상 훅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창의성이 있는 거지. 수능은 여러분 사실 30분 안에 읽기도 힘든 만큼 많은 내용들이 있어. 그치? 30분 동안 수능 문제를 풀어서 맞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창의성 필요 없고요. 암기해서 알고 있는 걸로 팍팍팍 그냥 푸는 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암기하시면 특히 3월 같은 경우 기본 개념 묻는 경우들은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거지 뭐 수능 특강 수능 특강이 지금 나와 있어요. 3주 남았는데 다 풀 시간 없어. 수능 특강 문제집을 좀 어쨌든 저렴하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요 처음에 얘들아 내 수능 특강을 사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약간 이거를 성서처럼 모셔놓는단 말이야. 이건 또 7월이나 8월이나 9월까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고 훼손하면 큰일 나니까 잘 꽂아두고 간직해 두고 있어. 7월 달쯤 이거 쌤이 예언을 하네. 7월 달쯤 물어봐. 너 풀었니? 갖고 있니? 그럼 다 갖고 있어. 풀었니? 그럼 이제 잘 안 풀었어. 풀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풀어도 유저는 제외하고 풀었어.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두 건 세 건 사서 막 찢어가면서 먹어가면서 풀어도 괜찮아. 오케이? 이 얘기 이 순수강을 펼쳐놓으시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 풀 시간 별로 없으니까 해설지 옆에 놓고 이렇게 해서 암기해. 오케이? 암기하시고 시험 보러 가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100%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벼락치기하는 방법들을 지금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게 효율적일까요? 선생님 이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 되게 많이 한다? 그때 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고 그거 이제 쌤이 이제 되게 성격이 좀 유들유들하고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웃기는 붐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좀 좋아하거든? 그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집을 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홈을 구해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구해줘 홈이라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보면 안 되지.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고프로에서 이렇게 얘기해. 뭐 자꾸 상대방이 꼬투를 잡아. 이거 이거 필요합니까? 한다. 그러면 없는 것보다 나 막 이러더라고. 똑같이 따라하기는 좀 그런데 막 목청을 긁어가면서 없는 것보다 나 이러는데 여러분들 어떤 걸 공부하거나 무언 걸 해야 될 때 자꾸 여기서 이제 꿈쑥꿈쑥 할 거야. 무슨 부유역을 누리겠다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게 효율적일까?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 왜냐하면 그렇게 따진다는 것 자체가 할지 말지 고민한다는 거고 따지는 학생의 90%는 결론은 따지기만 하고 안 해. 그쵸? 따지거나 뭐 하거나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효과 있나요?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치? 사실 이거 내가 하기 되게 창피해가지고 우리 피디님한테 소리 나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 그래서 지금 한 거야. 지금 되게 더워지고 있어. 얼굴 좀 빨개지고 있는데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벼락치기? 또 이제 이러한 생각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고3은 벼락치기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 가질 필요도 없어요. 공부 쭉 하면서 3월 전에 3주 4월 전에 3주 6월 전에 3주 7월 전에 3주 9월 전에 3주 10월 전에 3주 수능 전에 3주 벼락치기 하시면 결국은 그게 다 여러분 실력으로 쌓이게 됩니다. 어떻다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벼락치기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게 낫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이제 벼락치기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를 한 거고요. 어찌됐건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자기 자신한테 맞는 거 필요한 거 찾아서 공부하시고 선생님 게시판에 올려놓은 개념 학습법이나 문제풀이 상반기 문제풀이 학습법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학습법에다가 여러분들의 자신의 방법에다가 덧붙이시는 거 추천합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강의에서 다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